두 번째 엘의 폭발이 있던 그날 대륙은 고통에 몸부림쳤고 엘을 쫓아 작은 산골마을에서 시작된 우리의 모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목적도 의미도 잃어버리고 있었다 nuage 위치 그런데 잘 어울리지 못했다면 그때 우린 보았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고 구하려고 하는 세상 아름다운 엘리오스였다 변화는 두렵지 않다 변화를 즐긴다면 그것은 진화가 될 테니까 자 그럼 떠나볼까?